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World Korea 2018 데모 이민우 시작! 구무처, 크리션, 한국 유명, 인사 차원의 다른 절 라가미, 진무의 신점 내 옷가격 화분해 그래 그게 네 옷가격 아니지, 아니지, K 그래 그게 네 옷가격 구찌 구찌 매장에 문이 전하게 펑취해 예예 니와 가입은 이제 고가있네 예예예 멋쟁이 그린데 나를 따라해 예예예 구찌도 가고 가고 예예예 내가 입은 거 얼만지 묻지만 모르니까 가격은 신경 안쓰고 웃을때 밤늘들어 오리심간에 내가 누르의 접이 내릴 때라 내가 고르지 터지는 놈 마지 깜빡구정 이 단추 청담식 쌓는 평화실 장롬보다 비싼 너네 티셔츠 거짓 기사들 섞은 이습 5년 중 구찌 샵에서 산 2만원 구찌 안 많이지, 200만원이 2만원 같아, 그치? 깨끗이 입고, 진짜 이건 딱 네 얘기 사치, 그건 네 기준, 이건 딱 네 얘기 2, 2, 3 우선생이었습니다 비, 비, 우선생이었습니다 안녕!